지금은 얼마에요? 28만원 28만원이요? 서울에서 왔어요? 아 그래요 너꺼들 얼굴이 안보여 너무 얼굴시고 대광밤 왜? 근데 할 일 많거든요 현상이야 형순이 혼자 따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진짜 수고하셨죠? 오 멋지다 이거 우와 이쁘다 자 고향 가는 길에 잠시 거창시장에 들렸는데 자연산 송이가 되게 많아요 오 차가 벌써 송이 벌써 지금은 얼마에요? 28만원이요? 28만원이요? 5만원짜리 또 6만원이요 아 능이는 얼마에요? 15만원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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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설시장이고 간판들이 잘 정비가 되어있어요 여기가 거창시장에 딱 중앙통로 이수... 비순데 아 서울에서 왔어요 아 그래요 거창시장의 명물 포니 우와 꽃물은 예쁘다 엄마가 집에 와있다고 그러는데 엄마 야옹이들 봐 올라가 있는데 겁없는 형제들 엄마 오후에 따야 돼 이거? 따라할게 오후에 따야 돼 오후에 따야 돼 언제 따야 돼? 바구소야 바구소 으흠 맛있다 보글보글하네 그 하유 안주 멀었나 안주 멀었나 안주 멀었나 흐흠 25만원석 바다찜 왔어 나는 어제 왔어 응 옛날 그 맛이고 비순데 이렇게도 으흠 그 맛이 안나요 다 먹어야지 세 개를 여섯 발이나 나갖고 식음했다 다섯 발이나 얘를 보유해야 된다 어? 문제는 내가 많이 했어 이 오븐에는 빠진다 큰일났다 니가 와서 나와야 될세 뭐하는데 갔어 여덟시부터 길가위에 풀 빼고 먹을 거 없는데 왜 올라왔어 먹을 거 없는데 아까도 뭐 먹을 거 같냐 나 먹고 남는 거 줄게 먹고 내 놀고 오면은 우와 깜장 고양이 대장인데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삐질 거야 멀었어 멀었어 우와 꽃 예쁘다 멀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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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숙소 멀었어 멀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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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 멀쩡 한 접에 1kg에 10만원 됐으면 좋겠다 일당이라도 나오게 한접에 1키로에 10만원 됐으면 좋겠다. 일당이라도 나오게 내일은 또 옛날 새마을운동처럼 아침에 다 모여서 동네 청소한다고 해요 내가 또 제일 젊은 막내로서 같이 청소를 해야겠습니다 귀여워 저번 벌초하러 왔을때 무들이 쪼만간 했었는데 취나물꽃인데 예쁘다 얘는 도깨비방망이 여주꽃이에요 감이 벌써 이것이 떨어지고 있어 얘는 산초열매 자 얘는 초피나무열매 산초랑 다른거에요 얘는 동상동말로 재피 와 올해 땅콩이 되게 씨알이 커요 자 밤주스러 왔습니다 캔커피는 이따가 먹을 간식 밤을 죽고 있는데도 위에서 막 떨어져요 아침에 배말이 동네에 대청소하고 밤주스려니까 힘드네요 그래도 밤중에 밤은 생률이 아닐까요 어릴때 까맣던 방법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람쥐에요 자 이렇게 깐 다음에 음 역시 생선은 살아있을때 회로 먹는게 가장 좋듯이 밤도 이 생률 생밤이 차고에요 고소하에 막 육즙이 막 나오는게 쉽이네요 형집하고 저도 서울 가져가서 주입분들 나눠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전에 주순밤 보여드리겠습니다 짠짜라짠 구름맛에 홀뽀뽀뽀뽀뽀 홀뽀뽀뽀 뭐가 무서워 니가 더 무서워 올라가 빨리 내 문제 같아 가다리가 더 위험하다고 무섭다고 진짜 무서워 부술 떨리네 나도 가보고 싶당 올라올래? 올라와 아니 못 올라가 들어와 나 밖에 없잖아 사랑해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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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이 터지겠네 이 머리 많이 주셨네 왜 벌써 방전이야 한 1500개 시설하는 거 둘레를 다 부었다 창피하다 창피해 진짜 형순이 혼자 따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맛있죠 체질인가봐요 농민의 딸이에요 농민의 딸 오늘의 일정 끝 노릇노탈당 좋아하겠다 싸먹는 거 처음 본다 삼촌 술 한잔 먹으면 손이 안 떨려 삼촌 술 한잔 먹으면 손이 안 떨려 사촌은 실패했어요 사촌이 뭔 맛이야 삼겹살 먹을 수 있어 맛있는 맛 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귀여워 이거 봐봐 밤은 입으로 까는게 제일 빨라 노예 장 장 해병대 옷 하나 또 공세했어 오 해병대 오 멋지다 이거 영수님 제자리 물먹어가지고 이거 봐봐 뭐야 이거 너 한입 주는거야? 안줘 나 먹고 싶은데 무슨 맛이에요? 맛있는 맛이요 너 먹으려고?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네 집에 가고 있었어 집에 가고 있었어 사귀여 왜 이리 가고 있었어 내가 버릇에 못 먹겠어 질루엣이 이쁘게 나오는 햇볕 조명받아 가지고 내 면 등 좋아 하잖아 오랜만에 회장님 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